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을 시작으로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의 대강절 첫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임이라는 아주 초라한 고울에 그리고 지저분한 말구유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말구유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럽고 추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20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갈릴리에서 하셨는데요. 갈릴리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에 있는 한 산으로 직접 지시하셔서 제자들을 인도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제자로 부른받은 곳이 이곳입니다. 갈릴리에서의 제자들의 일상은 실패자와 같았습니다. 무척 초라하였고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천대받던 어부였고 그 가운데는 멸시받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나라 잃고 한 많은 삶을 살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3년여간 좀 달라지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갈릴리에 모여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죠? 여전하고 완전하게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실 때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칩니다. 그들의 믿음의 실상이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아마 다시 갈릴리에 모여진 제자들의 심정은 정말 어디로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패하여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쓰러진 제자들의 모습을 하나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말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실패자라고 여겼었습니다. 저는 기질적으로와 그리고 자라난 환경으로 인하여서 마음 깊이에 우울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관계에 매번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또 이로 인하여서 중요한 순간마다 고꾸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 깊은 절망으로 더 들어가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달라진 면이 있습니다. 저같이 소망 없는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사랑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을 믿게 되니 이제는 사랑을 간구하고 인정을 간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 사랑을 흘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시작하게 된 것도 완전한 실패를 통하여서 였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개념조차 없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저 낮은 수준의 순종으로 제가 그래도 전도사이니 리더이니 이만큼은 헤이지 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일주일 한 네댓 번 예수님과 점검하는 일기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졌는데요. 두 번째에 맞이하던 휴가 때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아내와 다퉈도 너무 심하게 다툰 겁니다. 큰 소리가 오갔고 혈기를 부렸습니다. 이윽고는 아내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러는 거 하나님 앞에서 온 모순이에요.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여. 계속 이럴 거면 우리 이혼합시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말이 다 맞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와 그리고 가정에서 제 모습은 모순 덩어리였고 저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끝이 나도 무방하다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날 현관문을 닫고 나와서 밤이 맞도록 걸었습니다. 그때의 제 심정은 정말 지옥문 앞에서 절규하는 심정이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왜 나는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 하는가?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제 나름의 경건 생활도 했거니와 당시에 사역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예수님 빼두고 간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다른 것을 자기 의의로 제 열심으로 해나가다 보니 빈번하게 넘어진 겁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도 하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제가 다 그 사람들처럼 살고 있었던 겁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참 많이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체험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말하는 체험이라고 할 만한 것도 많이 체험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니 늘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날 저의 믿음 없는 모습이 깨달아져 주님 앞에 정말 애통한 심정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내어 돌아와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 가지 결단하였는데요. 요번에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거 하나만은 놓치지 않아 볼게. 그리고 이 일을 날마다 한 번 멈추지 않고 일기에 기록하면서 점검해 볼게. 다시 한 번 시작해 볼게. 그날이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한 날입니다. 이전까지는 아주 어설파고 지금도 많이 훈련받고 있지만 그날이 세계에 있어서는 예수 동행 일기가 사는 길이라 여기고 다시 쓰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 실패한 휴가 기간을 부끄럽지만 섬기던 부서 공동체와 사역 공동체에 나눴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제목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패한 휴가였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 예배하고 계시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이 기도가 사는 길이라 여기고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은 그런 기억들이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제게 있어서는 그때 그 심정이 여러분들의 심정과 같았습니다. 이제 실패한 휴가라는 일기를 쓰고 3년여가 지나갔습니다. 얼마 전 제 아내에게서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요. 당신은 100점짜리 남편과 아빠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제가 100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0점 미만이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 아내의 마음을 고치시고 아내의 고백도 바꿔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제 삶도 변화시켜 가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 가정에 함께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일지라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함께하셔서 회복시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장 26절에서 주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환란당하는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환란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려움과 영혼의 밤을 지나는 사람들 그리고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길까봐 흔들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여러 실패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닌 코로나 블루 팬데믹이라고 할 만큼 마음의 어려움이 가장 심한 때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깨어지는 분들이 많은 시기입니다. 건강의 악화와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는 분들이 많을 때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수준에 멈춰있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었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온전케 하심으로 주님의 사명을 맡기고자 하십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가라, 제자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사명은요. 예수님께서만 감당하실 수 있는 사명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모든 민족에게 나아갈 만한 능력도 없거니와 그리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할 만한 조건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하고 귀한 사명을 어떻게 실패하고 넘어진 제자들에게 맡길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명을요. 어떻게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실패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에 사명을 말씀하시기에 바로 앞서서 주님께서는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사명에 바로 뒤이어서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은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사명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신 이 사명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했던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순절날 그 마음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였기에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요한과 야고보가 사랑과 평화의 사도가 되어지고 의심하던 도마가 확신에 차서 순교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제자들이 그 마음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였던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와 동시에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그날 베드로에게는 회복과 그리고 사명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숯불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피해 달아나던 베드로를 다시 한번 빛가운데로 데려오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일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남들이 띠띠우고 원치 않는 길일지라도 그 사명을 주님 바라보며 감당하는 귀한 사명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감당한 사명도 그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비방자여 폭행자였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달라진 자신의 삶에 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연하며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이 매여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그 삶이 설령 환란일지라도 설령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것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오늘 설교 준비만큼 괴로운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저의 삶과의 간극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는 성령에 매여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삶 환란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삶 남이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삶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련목 1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목회자가 있지 높은 자리가 있지 좋은 자리가 있지 하는 아주 악한 생각을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저를 두고 한 표현 같습니다. 달고 달토록 상한 음식 같은 사역자가 되어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라고 흉내내고 고백하면서도 마음가운데에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 끈적끈적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지방대학을 나왔다라는 이유로 마음가운데 열등감과 경화는 늘 줄다리기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동력자들에게 상처를 주기 일수였고 어떠한 업무를 처리해야 할 때면 한숨을 푹푹 내쉬고 나서야 간신히 그 사역을 처리하고는 했습니다. 이윽구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슬기 전도사가 설교하면 이슬기 전도사랑 멀리 있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 받는데 이슬기 전도사의 동력자는 상처를 받아 제 마음가운데 아, 설교자로서 이제는 끝이 났구나 내가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이제는 마침별을 찍을 수 있겠다 하는 마음에 사역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되돌아보았는데 하나님께와 공동체를 통하여 받은 것이 은혜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남긴 것 중에서는 후회할 만한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남겼습니다. 후회를 돌이켜이지 하는 마음에 몇 명의 통역자들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때 왜 사랑하지 못했나 왜 하나 되지 못했나 왜 먼저 용서를 구하지 못했나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고 마음을 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서로 울고 웃으며 용서를 구하고 다시 사랑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자유함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전까지는 기도자리에 앉으면 그 사람이 생각나서 기도가 되지 않고 그 사람이 생각나서 화가 나고 그 사람이 생각나서 괴롭고 씨름하던 이 기도자리가 이제는 그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고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시원하게 기도하게 되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와 동력자 앞에서 용서를 구하였는데 주께서는 저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음 가운데 마귀는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야 너 사역 깨졌지? 관계도 깨졌지? 다 깨졌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뻔뻔하게 사역할 거냐? 그만해라. 그런데 그와 동시에 주께서는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일어서라. 다시 일어서라. 할 수 있다.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아도 다시 일어서라. 다람쥐 체바퀴 돌리는 것 같아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다시 일어나라. 한참 이 문제로 씨름하고 있을 때 함께 동력하던 한 목사님께서 불러주셨고 조언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슬기 전도사 관계에 실패하고 사역에 실패했다고 해서 회치, 회피하지 말고 숨지 말아라. 복음으로만 정면돌파해. 당신이 늘 말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만 반응해.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치를 대가가 있다면 지르고 해야 할 방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임해 당신의 설교나 사역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훨씬 중요해. 설교를 크리틱해 주신 심우이 목사님께 찾아가서 제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설교를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설교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도사님, 피하거나 포장하지 말고 정직하게 반응해 주세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 말씀에 힘입어 다시 설교단에 설 수 있었습니다. 제 자격이나 저의 능동적인 힘으로 이 설교단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자격 없고 힘도 없으나 공동체와 동력자분들을 위하여서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세워주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최근 말씀 가운데에 큰 은혜를 받고 많은 눈물을 흘렸던 구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과 2절입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이슬기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 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이슬기를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심에도 주님 바라보지 않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차례이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에 실패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진짜 가론 유단가? 난 진짜 탕자인 것 같아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처럼 돌이키십시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실패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분들 계신다면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회개 기도하며 돌이켜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믿음없음을 용서하소서 상황과 형편, 기분과 감정 따라 늘 함께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 용서하소서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종일파를 벌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처럼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없음을 용서하소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나의 마음대로 예수님이 계시다 계시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의심하였던 나의 마음을 용서하소서 이제는 정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갈팡질팡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아슬아슬한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없음을 용서하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없음을 용서하소 이 새벽에 주님 온전히 돌이켜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용서받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실 때에 주님만 바라보며 돌이켜지고 일어서는 역사가 이 새벽에 일어나게 하여 주님의 믿음없음을 용서하소서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완전히 다른 삶 이제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전에 나의 삶이 완전히 정선되어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완전히 뒤바뀌어진 삶 더 이상 탈파국질 방하지 아니하는 삶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리 하나님 그 시작이 오늘 새벽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시작이 오늘 기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믿어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믿음을 용서하소서